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HLB 주가 조만간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놓치면 후회할 절호의 기회 지금 확인하세요. 자, HLB 주가가 지금 횡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물려계신 분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역대급 최고의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HLB 주주분들 지금 어찌해야 하나 저에게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제 정말 사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HLB 관련해서 이런 재료가 있었습니다. HLB가 이르면 이달 말 BIMO 실사를 받는다. 그래서 리보세라닙 미국 승인의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이슈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HLB의 간암신약 리보세라닙의 미국 승인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HLB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HLB의 식량개발 자회사 엘레바테라 퓨틱스의 BIMO 인스펙션 임상병원 등 현장 실사에 대한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BIMO 실사는 이달 말 시작돼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HLB 관계자는요. FDA가 통보한 국가의 임상병원이 FDA의 방문 및 실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이트로 회사가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레바와 항서 제약은요. 지난달 20일 FDA의 리보세라닙 캄렐리 주막 병영요법의 간암신약 품목허가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HLB 관계자는요. FDA 심사위원이 CMC 즉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에 가서 보안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클래스1과 클래스2로 나뉜다면서 클래스1으로 결정되면 2개월, 클래스2로 분류되면 6개월 이내에의 날로 승인 결정일이 정해진다고 말해 이르면 오는 11월 20일, 늦어도 내년 3월 20일 안에 리보세라닙 캄렐리 주막 병영요법이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LB 관계자는요. 임상병원 실사가 곧 진행되는 만큼 잘 대응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주가가 잠시 횡보 구간에서 주춤하고 있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할 것입니다. 왜냐? 워낙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고요. 긍정적인 이슈,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죠. 긍정적인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상승하는 주가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기도 하고요. 지루한 횡보 국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지루한 횡보 구간에 절대 심리적으로 쫄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인내심을 갖고 버티신다면, 안정적인 지지와 함께 거래량만 받쳐준다면 불기둥 랠리 곧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자, 세력들이 개미 털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루함과 공포감을 조성을 합니다. 횡보 구간을 만들면서 지루함을 조성하고, 급락을 시키면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세력들이 조성하는 이런 지루함과 공포감에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횡보 구간은 나올 수 있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올라갈 주식이다. 반드시 상승할 주식이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부터 정말 집중을 해주세요. 바로 중요한 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겠죠. 시장 상황에 맞는 타이밍을 잡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는 매수 타이밍 잘 몰라. 나는 매도 타이밍 잘 몰라. 그래서 물린 적 있어.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100% 무료로 실시간 소통방에서 어디서요? 실시간 소통방에서 지금 매수하세요. 혹은 지금 매도하세요. 하고 실시간으로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영상 위에 배너를 보시면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010-7183-8706 010-7183-8706번으로 이쪽으로 소통 뭐라고요? 소통이라고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소통이라고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요. 실시간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나 막 보내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선착순 10명, 선착순 몇 명? 10명에게만 실시간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소통방에서 HLB 이 종목의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완벽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보내시고 소통방 입장하시는데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바로 문자를 보내셔야겠죠? 그럼 지금 저의 개인적인 전화번호 010-7183-8706 010-7183-8706번으로 소통 뭐라고요? 소통이라고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HLB 이 종목에서 여러분 수익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손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하루에 딱 3종목씩 몇 종목이에요? 하루에 딱 3종목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100% 무료 내일 급등주입니다. 100% 무료 급등주를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매수하실 수 있게 매일매일 선착순 10분에게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미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시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저 같은 상위 1% 트레이더들이 이런 급등주를 왜 추천해드리고 어디서 추천을 해드렸는지 집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물려계시지 마십시오. 물려계시지 말고 여러분께서도 저의 말에 집중을 해주신다면 이런 급등주들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들어보셨죠? 종목을요. 많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유망한 소수의 종목에 몇 종목이요? 이렇게 세 종목씩 유망한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 종목을 그냥 마구잡이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를 했을 때 비로소 계좌가 어떻게 된다? 계좌가 살이 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종목? 딱 세 종목. 시장 상황에 정확히 관통하는 초대형 호재 종목들로 선정했습니다. 최소 두 배 이상은 올라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종목들이고요. 재무는 이미 빵빵하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면 아래 지금 감춰져 있는 종목이고요. 조만간 초대형 호재와 함께 저점에서 대시세 랠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미리 매수를 들어가야겠죠. 지금이 저로의 타이밍이니까 매수 참여해 보시고요. 저를 따라서 이런 100% 무료 급등주들을 매매하신다면 매일매일 1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들은요. 매집이 확인이 되고요. 재료까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급등주를 선정해서 드리는 거라 수익이 어떻게 돼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런 무료 급등주들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굴러오는 돈을 차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굴러오는 돈을요. 차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멍청한 행동입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도 이제 수익 얻고 싶으시죠. 그럼 나도 내일부터, 언제부터? 나도 내일부터 급등하는 종목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위에 배너를 보시면요.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010-7183-8706 010-7183-8706 번으로 이쪽으로 문자를 급등주, 뭐라고요? 급등주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내일 급등하는 종목 딱 세 종목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딱 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요. 급등주 종목, 매매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진심으로 투자 수익 원하시는 분들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수익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도 처음 주식을 할 때 이 초심자의 행운을 제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깡통을 차 본 경험도 있습니다. 참 쑥스러운 고백인데요. 이렇게 전문가가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 같은 전문가 한 프로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전문가 한 프로와 함께 하시면 깡통을 차거나 손실을 보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요.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 극대화하는데 초보, 남녀, 그리고 나이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주식의 재능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주식은요.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핵심입니다. 저의 수많은 성공과 실패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상단에 저의 개인적인 전화번호 010-7183-8706 010-7183-8706번으로 급등주 급등주라고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의 노하우로 선정한 100% 무료 급등주를 딱 세 종목만, 딱 세 종목만 선착순 10분에게만 바로 내일 장 시작하기 전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